아웃! 여기서 저기로 멀리 가기 2 for 1 이동 속도 줄게요 이동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아잠깐만 50%는 안나 올라가지가 않는데 방법은 다리에 매달려서 둔 다음에 여기 이쪽 넘는 곳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넘으시는 분만 지킨드림 기회는 한 번입니다 될지 안될지 나도 몰라 두번째분 오 될것 같은데 오 될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제가 첫번째 있잖아요 제가 첫하자입니다 님들 저리 가요 팍 아아 전갑 Absolutely 빨바낸 아악 후밑 아니야 됐 아니야 된다고 할 수 있어 나는 나 할 수 있어 절 믿어요 네 아 아 아 안됩니다 이송 이동 속도를 5% 상향한 상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될 것 같음 아 진짜 될 것 같음 이거 진짜 될 것 같음 진짜 아슬아슬하게 살짝 안된 느낌이야 훈님 훈님 한번 해보도록 하죠 훈님 준비해 주세요 오 아까 전에 그렇게 했어 오 이분은 색다른 시도를 합니다 훈님 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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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보여줘 나 못 봤어 뭐야 잠깐만 뭐야 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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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받는 걸로 하고 회슘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슘님 Erfahrung 나 다시가 아하하하하하 으윽 three 그니까 봉다 범워 노 블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고도 안 됨 두번째 분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피님 아니 이분들 방법을 다 가르쳐줬는데 왜 못해요 처음 길게 줄을 걸어두면 그 줄 탄력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것 같네요 원심력으로 날아가는게 아니고 줄 탄력으로 날아가셨거든 선수 준비해주시구요 와 바로합니다 108퍼 107퍼 안 가봅시다 오~~~~ 오~~~ 오~~ 이건 너무 고여던데 오케이 배고파 아 배고파 딱 한마ught 하고 105%는 살짝 안되는 것 같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